감기 걸렸냐? 에이구야 피해 16 오케이 5.4회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낸다 there 그래서 얘가 왜 there 하는지 보자 몇가지 소리가 there there 그 다음에 ir이 뭐 된다 there there there가 된거에요 e가 내는 소리는 3가지 뭐라고?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는 먼저 생각하면 다음 소리들이 떠올라 e, e, o i가 내는 3가지 소리 i, e, o 그래서 여기서는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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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n은 shake sh는 she a가 원래 내는 소리 4가지 n은 뭔데 a, e, o a, e, a, o 여기서는 뭐가 됐다 a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shay k는 e는 소리 안나는 대신에 니 이름 뭔지 물어봐서 a가 a a shay chack 그 다음에 얘 소리가 re y는 3가지 소리 k k k k k s k k k k k k k 막 얘기하고 있네요. Y는 I하고 거의 똑같다고 그랬어. I가 무슨 소리 내듯이? I, E, E 소리내듯이. Y는 I, E 짤막. 그렇습니까? Y는 I, E 짤막. 여기서는 E가 됐습니다. E, 그렇습니까? Cherry.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 E, E, E. 여기서는 E가 됐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hem. 그렇지.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된 거야? M. 됐죠? TH는 혈액 살짝 물고 Z. 됐습니까? 그래서 Them. OK. 그 다음에 얘는? Choose. OK. O, O가 뭐네? O. O. O는. 됐습니까? C, C는? Q.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냥 언니 흔들리기로 해봤거든요. 언니 빠졌어요. 헐. OK. 그럼 얘는 여기까지 소리는? 혜리야? Choose. S는 Z. S는 Z나 S가 돼요. Choose. Choose. OK.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세요. 자, L은 L답게. LACS. LACS. OK. 그래서 SH는? C. E, E는? E. 여과의 소리가? C. R은? 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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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몇 가지 소리가 lag. 이거 붙이니까 shear lags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네 k 좋았어 거의 맞았어. 자 i가 되는 세 가지 소리 i,e 여기서는 e가 됐어. 그럼 여과의 소리가 c 그 다음에 ck 는 그럼 요렇게 하면 sheik. 근데 e가 힘 빠지면 o, ck 는 크 됐고 r 은 o를 되니까 다 합치면 sheiker, shaker가 왜 갑자기 i 소리가 왜 맞고요 sheiker 해야지 여기까지 sheik 이랑 sheik. 그러면 거기다 o를 붙이면 sheiker sheiker, shaker 되십니까? sheiker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o o k 좋았어 charg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자 ch 는 a 가 내 내 가예소리 e,e,a,e e,a,e,e 중에서 두번째 대표 소리 is ae가 내 내 가예G3 our but 첫번째 소리 나면 대표소리랑 Demand 첫번째 대표소리 ee 득 번째 대표소리 ae 에는 2개가 있어서 총 4개가 되는거죠. 보통은 3개 소리 갖고 있잖아. E는 E에어, I는 I에어, U는 U우어 근데 O하고 A는 4개씩이나 갖고 있지. A는 A에아어, O는 O, O, A, O 이렇게. 그래서 첫번째 대표 소리, 두번째 대표 소리가 되는거야. 자, 근데 두번째 대표 소리니까. 아, 여기까지 소리가 Char. 이거 붙이니까 여기까지 Char. 자, 그 다음에 G는 뭐같은데, 그 G같은데, 어이구야. 어이구, 감사합니다. G는 그 G같은데, 여기서는 G가 됐어, G.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Char. Char. 이게 충전이란 뜻이야, 충전. Char. 됐습니까? 휴대폰 Char. 맨날 하느라고 바쁘잖아, 그치. 안 바쁩니까? Char. 알겠습니다. 아, 혜리 무서워. 난 안하는데.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Char. 이게 Char.지예요, Char.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얘는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네요. 얘랑, 얘랑, 얘. 이렇게. 자 일단 ph 는 y 는 그래서 두번째 소리 그럼 여과의 소리 v 그 다음에 si 는 c 아니면 z 겠지 ok 그럼 여과의 소리가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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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c 는 c 는 c 는 c 는 여기서는 a 힘 빠졌어 l 은 o 그럼 얘는 call 그럼 다 합치면 f z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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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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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iment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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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네 뭐가 될까요 그렇지 SHIELD SHIELD 남학생들 게임하면 SHIELD 쳐 할 때 SHIELD가 이 SHIELD인데 들어봤어 이 SHIELD? 못들어봤습니까? 게임이 게임이 별로 안하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SHIELD 치고 이런 게임 안해요? 방패 치고 이런거 방패란 뜻이야 SHIELD가 SHIELD 응? 대이 그렇지 대이 그럼 Y가 뭐 된거야? 2 된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대이 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얘도 아까랑 똑같애 아이고 얘 하고 P Z 얘가 크 됐어 그러면 Z가 아니고 얘가 크 됐으니까 Z 여기다가 이거 묻히니까 Z Z 그럼 다 합치면 FIZ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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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는 오케이 좋았어 유가 내리는 세 가지 소리 여기 힘 빠졌어 그러면 다 합쳐서 뭘까 유가 뭐라고? 어라니까 그렇지 thus 혀를 살짝 물어야지 thu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shallow 그러면 a가 뭐가 된거지 그렇지 예 요까지 소리가 shale w는 o 합치니까 shallow 이걸로 손 떼고 왜 얘는 뭐가 됐을까 chal 얘 힘 빠졌어 chalun chalun g 가 올려 chalun g 가 올려 chalun g 가 올려 chalun g ok 그러면 몇 가지 소리가 chal l 은 l답게 chal 그 다음에 이렇게는 run e 가 힘 빠졌으니까 chalun chalun 그 다음에 얘가 그 쥐 같은 내용에서는 g 다 왔으니까 challenge ok 얘는 ok 얘는 ㄱ 쟤도 안왔어요? 왔네, 21월부터 열려 이거 뭐지? 옛날에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잉크잖아, 잉크 그럼 이렇게 한 번 뭐였어? 혀를 살짝 물고 Think Think 됐어요? OK. NG는 뭐 되고? 응 되고. NK는 뭐 된다? 됐습니까? OK.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고? Think. OK. 이게 뭐지 소리가? Choose. Choose.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그렇지. 오우 오우. 그 다음에 이거였어. 자 이런 연습도 해야 돼. OK. 소리내고 써보기. OK. 얘는 뭐 소리낼까? ShareLax. ShareLax. 그러면... 효과의 소리가 ShareLax. 이거였지. 그래서 ShareLax. OK. 해리 이것도 연습하고 있어? 안 하고 있죠? 와우. 역시. 그 다음. 얘는 무슨 소리 될까? Damn. Damn은 어떻게 쓰면 될까? 자. 해리가 계속해서 이거 하고 이거를... 아니. 이거를 자꾸 헷갈리고 있어. 이건 누가 내주는 소리야? A가 내주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A가 내리는 소리는 A, E, A, O라고 하잖아. 이거잖아. 이거 이거. A에 E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E가 내리는 세 가지 소리는 E, A 없어. 어. E, A하고 E, N 달라. OK? 뭐야. 시험지 내는 거 보면 맨날 E, N인데 이걸 자꾸 써놔. 어? E, A면 이거지. E, A면 이거나 이거겠지. 에? E, A는 E나 A가 된다. E나 A가 된다. E나 A가 된다. 에잉? 그래서 A가 아니고 E고 M이지. 에잉? 해리 너 지금 E, A 써야 됐다. E, A 써야 됐다. E, A 써야 됐다. 고슴 헷갈리고 있어. 이거는 E, A나 E가 내는 소리야. 이거는 A가 내는 소리고. 에잉? 입력 중. 입력 중. 가지마 하고 좋은다. I, E하고 O, E는 다르잖아. OK? OK.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소리 나지? physics. physics. OK.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physics. OK? OK. 이런 식으로도 연습해야 돼. OK. 잘 하고 있어. OK. 수고했어. 수고했어. 감사합니다.